철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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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찍어줘 봐 됐죠? 네 네 나 안 돼 괜찮아 벌써 먹쥐 짜 나 철버 바로 조절해 네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이 이런 거를 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만약에 도시에 있는 친구였다면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관심을 보이고 촬영하는 것도 재능도 있었잖아요 센스도 있고 이 친구의 훌륭한 정말 카메라 감독이 될 수 있겠구나 아로마딜로 먹을 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허할 먹어 먹어먹는다 이제 맛을 봤어 맛을 봤어 어구 먹어 맛을 봤어 여기 내려놔고 오 매워 오오 건다 먹었다 우와 아 아 너가first prove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다시 밑으로 쫙. 잘 찍네. 너무 많이 많이. 맛있어 이거. 맛있어. 여전히 여전히. 이게 구운 게 훨씬 맛있지. 아까 그냥 생으로 먹는 거. 여기 쫄깃하지? 고구마 고구마. 진짜 맛있는데 가사다? 이거 장난 아니다. 처음 먹어보는데. 얘네가 갖다 줘야겠다. 여정아. 지금 하고 있어야 해. 파이어 파이어. 근데 이거 어떻게. 여정아. 여정아 너 깜짝 놀랄 거다. 딱 먹어. 딱 먹어. 먹어보고 뭔지 얘기해줘. 가사다. 어떻게 알아. 먹어봐. 깜짝 놀랐어. 얘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. 먹어봐. 뜨거워. 완전 맛있지. 완전 맛있지. 이건 진짜 맛있다는 건데 이거. 진짜 맛있어. 야 온몸 털기 들어가네. 어때 어때. 진짜 맛있지. 우와.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. 고구맛 졌어. 노래가 있잖아요. 카사바의 여인 이런 건 아니죠. 춤추는 카사바의 여인. 아 그래 춤을 췄구나. 너무 예뻐가지고. 너희가 먹고 춤추면 되겠다. 그럼 카사바의 여인이 되는 거야. 카사바의 여인. 혼자 다 먹을 기억이 없지. 카사바의 여인. 카사바의 여인. 카사바의 여인. 야 이거 한 번 더 먹어봐. 먹어야지. 지금까지 표정 중에 제일 밝아 예정이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 형. 하다마 다르지. 전에 먹은 거 이게 훨씬 맛있어. 그런 건데. 내가 먹어본 작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응. 너무 맛있어. 아무 양감도 안 한 거지 형. 아무것도 안 한 거야. 물론 내가 잘 굽긴 했지만. 이제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나요. 오케이. 엉? 음! 한두번이냐고! 문아가 지렁이냐고. 문아가 지렁이냐고. 문아가 지렁이냐고. 문아가 지렁이냐고. 한 두 번이냐고. 음! 우리에게 감독님 따로 하네. 안재먹 감독님은 바로바로 완전히. 플랫트. 한 두 번이냐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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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번이냐고. 오, 좋아, 좋아. 네. 로컬 오냐. 로컬 오냐. 부추 맞죠, 이거? 부추야. 옆에 부추야. 음식이 지금 마늘도 있고 먹는 음식이 우리하고 비슷해. 맞아. 양념이. 아까 그 타말? 것도 비슷하다. 이리 와, 이 제 다 먹어요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, 앗, 뜨거워. enda, 에라. 자, 여러분. 다 됐습니다. 그루랑 또띠아. 와우, 또띠아에. 와우 저거 반은 내가 구웠어 미키 왔다 미키 왔다 알았어 미키 왔어